그때의 어사또 춘향 문전에 당두허여 춘향 모친이 피는 고동을 가만히 보더니마는 내가 어사 헌 것이 모두 선영의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가 피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문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동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 모 깜짝 놀래요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시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주주상이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5, 6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잠깐 나가 봐라 예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예 마님 밖이었던 거린이 와서 마님을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아이고 이년아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 허겄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예 우리 마님이요 저더러 안 계신다고 하면서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그래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예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 잠깐 나가보셔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는 심부름 하나도 똑똑히 못혀 춘향 못 친 생각하니 형세가 이리 되니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허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는데 하하하하 허허 저 거리기나 우울쌩 부르는 저 거리 날심 없는 저 거리 남원 부중한 성내 성외나 그 소문을 못 들었나 대신 숲을 길어요 남동녀 따라 나 그 목같이 길렀대하고 중긋 넣어놓고 명제해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냥 동냥 없네 어서 가서 어서가 헛헌 얽은이 망령 헛헌 얽은이가 망령 동냥 헛봇주나마 박짝 쫓았게 난 격으로 구박아 줄무니 웬일이여 경세 국경년 헛니 찬네 보니지 가고래여 세구허 힌두백 헌기 백파리 원유 흔헌니 찬네 이리 헌바란일세 배가 왔네 배가 왔어 어허구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두구여 배는 흠 저 물고지고 성부지 병부지 헌디 내가 찬네 그를 알 수 있나 아니 찬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가 내 성이 이 가라 해도 달 몰라 이 가란지 어떤 이가요 성한 성외만은 이가 어느 기간 줄 내가 알아 우체골체인데 아론에 자네가 자네가 구원 목질도 일수하고 하딤 하딤 뭣도 있는 동문한 히알량이 아닌가 하아하아 아직 그이 서방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장무라 해도 덜 몰라 장무라니 장무라니 웬 말이여 남원듬대오 입쟁이들을 아니꼬꼬 동록하대 배따러리 춘향기 가가 양반 서방으로였다고 공유어 흔인 비워 거유어 폐진분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핑글핑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우서가 소 우서가 하늘 끈니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부른다고 하니 거주 성명을 빌려주지 서울 삼청동산원 춘향 남군기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나를 몰라 춘향 부친님 말 듣던지 후루루루 달려들어 사위목을 부여안고 하이고 이게 뭐고요 하이고 이사흐라마 어찌 이리 터디오나 맞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터디 춘풍이 반가워 가더니 만드는 여역 및 고편지 일장이 돈절 기록 계속 크다고 일련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나 뒤문전지라고 주저를 하며 뒤방이라고 서안이 들어갔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 새네방으로 들어가세 새네방으로 들어가세